한국앤컴퍼니그룹이 다음 달 1일자 정기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총수일과 처남 조연범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 입지를 공고히 했지만 경영권 다툼의 불신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조영래 회장의 차남인 조연범 사장이 그룹 경영을 이끌게 됐는데 사실상 원톱 체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영래 회장의 차남인 조연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조연범 신임 회장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지난해 매출 6조 4,54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 등을 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조연범 신임 회장의 취임으로 그룹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영래 회장은 그룹 명예회장으로 취재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른 임원 승진 인사도 함께 이뤄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앤컴퍼니 그룹은 부사장 3명과 전무 3명, 상무 4명, 상무부 10명의 임원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구본희 전무는 연구개발 혁신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해 타이어 기술 개발을 이끌게 됩니다. 이상훈 전무는 초고 성능 타이어 판매 실적을 끌어올린 성과를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글로벌 제조 프로세스를 구축한 정성호 안전생산기술본부장도 부사장으로 올랐습니다.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조연식 부회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연범 신임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장남 조연식 부회장은 고문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로 사실상 조연범 신임 회장의 원톱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조연식 부회장 등이 제기한 조영래 회장의 성년 후견 심판 청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어 경영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 고맙습니다.